수제 오뚜기! 이따가 설아 오면 줘야하지! 왜냐면 설아가 컬러 프린트 안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만들어주려구요 아! 좋아하겠지? 귀 귀 귀여워 미끼 수제 오뚜기 뭐하냐! 너! 이제 편의점 갔다 오려고 잠깐 편의점 내꺼 뭐 사주게? 뭐가 이쁘다고 사줘 아 왜 누나가 설날 때 나보다 세뱃돈 훨씬 더 많이 받았잖아 야 중학생 되면 돈 쓸 일 많아 나도 많아 갔다 온다 곰돌이 젤리 사와줘 수박수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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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 사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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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사와줘 곰돌이 젤리 안 사오면 나쁘셔 내 죄송합니다 저기 뭐야 어뚜기 어뚜어뚜 수두어뚜기 과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레몬 팡빙캔디 이 중에 누구 단척할까요 설아 누나 제발 제발 설아 누나 와 나는 럭키보이 야 곰돌이 젤리 사왔다 벌써 왔어? 어 이거 뭐야 내가 만든 오뚜기잖아 야 살아오면 줄라 그랬는데 왜 너가 뜯냐고 아 그게 있길래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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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너무 맛있겠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신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는 요즘 핫한 쏘랑이 치킨 광고 아니고 신제품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킨은 닭다리 오케 오 음 간장치킨인데 엄청 달콤하고 엄청 맛있어 으 으 으 살짝 매콤한데 이렇게 조금 매울 땐 달콤한 걸 먹어줘야 돼 샤인머스캣 짤리 모양도 그렇고 샤인머스캣 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샤인머스캣 먹는 것 같을 것 같아 향기 좋아 샤인머스캣 진짜 맛있잖아 샤인머스캣이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먹는게 아닌데 아 이번에는 이건 실패했고 하나 둘 셋 구 포인포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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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오 엄청 restore 템글텐글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단거 먹었으니까 치킨 한입 더 먹고 이번엔 닭날개 맛있겠다 단짠단짠 좋지요 치즈스틱이랑 감튀 같이 먹기 엄청 길다 근데 여기다가 감자튀김 두개랑 합체하고 합체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지 근데 나는 케첩을 찍어 먹을거지 같이 먹는다면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무조건 합체해서 먹어야 돼 왜냐면 너무 맛있거든 음 우와 오늘 포도파티네 칠성살다 포도맛이야 오 천국급식 진짜 최고다 오리온 무시 누나를 너무 괴롭혔어 네네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저번에도 세인이한테 귤 짜는 장난쳤지 그것도 보셨어요 그것도 보셨어요 저 진짜 그건 정말 몰랐어요 지옥급식으로 가라 여기가 지옥급식 뭐야 이건 물이야 네 치킨이라고요 말도 안돼요 오키님도에 돌같이 생긴게 치킨이래요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 이빨이 혹시 나가는거 아니야 내 이빨이 혹시 나가는거 아니야 음 그냥 치킨인데 검정색이라서 식욕이 떨어지는 비주얼이야 그렇지만 눈 감고 먹으면 영락없는 치킨이지 볼래? 음 치킨 치킨 으아아악 뭐야 매운 불닭이잖아 으악 불닭 조작 오케닌들 불닭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못먹는데 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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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나또? 이거 실화임? 아 너무 매운데 나또 아 너무 매우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달콤했다면 털실 사탕처럼 됐을 텐데 이렇게해서 먹는것 맛은 어떨지? 어길대 저 이거 먹고 죽으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저의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세요 으아아악 으아악 지오 글씨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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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발효된 걸 많이 먹네요 아 지옥 팔자야 옆에 있는 과자라도 먹어야지 법 이게 뭐야 고추참치 감자칩 으 고추참치 맛이래 얻습니다 으 으 으 약간 스윙칩 막 으 으 어 마디 연근이 괜찮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더 심해 뭐 구운 대파야 군대파 으 으 으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 어 이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다 우리 할머니가 이거 좋아했는데 나는 이게 맛은 괜찮은데 뭐가 마음에 안나면 식감이 너무 물렁하고 이상해 3 단어 아 으 아 으 아 으 어 저 물 주세요 으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어른들이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거 아닙니까 으 으 으 에 아 으 4 오 이건 뭐지 너무 귀여워 풍선 부는 건가봐요 우와 여기 호랑이 머리를 열면 풍선이랑 사탕 들어있어 우와 맛있겠다 이거 개구리알 같아 개구리알 음 배콤해 무슨 색깔 이거 풍선 부지 핑크색 이거 이렇게 해서 휘 날려버리게 해볼게 하나 둘 셋 오 이건 오리온이 먹고 싶어 했던 젤리인데 오리온 어디 잘 있니 집에서 만나면 젤리 줄게 정말 오늘은 포도파티다 귀여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천국굽식 재밌게 먹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 된 새처럼 산다